방보방입니다. 방보방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보방, 이야, 좀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오고 있어. 방보방 여전히 살아있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보면요.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골프 배우실 수 있다는 것. 골프를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공이 자꾸 밀릴 때 안 밀리게 하는 방법! 이 지난 시간에는 당겨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밀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만 치면 우측으로 그렇게 밀려요. 옥 선생은 아이고, 여기서 안쪽으로 빼가지고 딱 때리면 안쪽으로 쫙 감기는 샷을 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데, 공이 전부 밀려요. 그리고 저희 회원님 중에 제가 늘 인사를 열심히 한다는 분이 있어요. 딱 그 피니쉬를 보면 치고 나서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사타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이제 늘 대체로 공을 치면 우측으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동작을 통해서 당기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이 밀리는 이유는 클럽 페이스가 열린다거나 이런 스윙적인 측면에서 페이스적인 접근법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샷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치고 나서 중심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측으로 밀리는 거 또는 좌측으로 잡아당겨지는 거에서 체중편이라고 제가 특별히 괄호 열고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당겨지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체중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에서 앞쪽으로 일단 나가요. 왼무릎이 나갈 때 앞꿈치가 디딘은 디딤발 역할을 합니다. 반동을 얻기 위해서. 디딘 다음에 여기에서 쭉 몸이 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갈 때 몸이 도는 동작이 아직 크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발이 앞꿈치가 떨어지면서 왼 뒤꿈치로 힘이 딱 실리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피니쉬 보면 약간 이렇게 들려있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체중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밟는 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디디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특히나 이렇게 약간 점핑하는 분들이 이런 특징이 많아요. 점핑하면서 돌면 상관이 없는데, 점핑하면서 너무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뒤쪽으로 못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점핑을 하고 안 하건 간에, 일단 앞으로 쏠리면서 치고, 뒤쪽으로 못 올 때 공이 우측으로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시작하면 앞꿈치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모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측으로 밀리는 분이에요. 시작하면 바로 뒤꿈치를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바로 뒤꿈치를 딱 디디는 거예요. 공이 우측으로 너무 밀리는 분들은 이런 앞으로 디디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미 시간을 뺏겨요. 그리고 충분히 디디고 있으니까 시작하면 뒤꿈치, 앞꿈치를 든다는 느낌으로 엉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선이 전홍이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뒤꿈치를 디딘다고 생각을 하면 왼쪽으로 공을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는 공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똑바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동작을 시켰더니 완전히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조절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심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 발꿈치로 딱 당긴다는 느낌으로 가면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가운데나 왼쪽으로 날리는 그런 골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지만 우측으로 지겹게 밀렸던 분들은 가운데로 들어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다소 내가 뒤로 주저앉는 듯한 느낌, 주저앉는 듯한 느낌 그리고 공을 쳤을 때 뒤로 물러나는 그런 느낌 이 정도의 느낌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을 가운데로 가져 들어올 수가 있고 밀리는 걸 쉽게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왼발 앞꿈치, 뒤꿈치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들이 공 방향을 밀리는 걸 당기고 당기는 걸 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당기는 분들은 오! 오! 약간 앞쪽으로 가는 형태로 공을 치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상 동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샷을 교정할 수가 있다. 보면 또 드라이버는 더 하지 뭐 이렇게 치고 이런 식으로 밀리는 분들, 왜 앞꿈치가 너무 세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치자마자 백스윙하고 시작하면 뒤꿈치로 뒤꿈치로 도는 거예요. 뒤꿈치로. 체중이 이쪽으로 몰리게. 아셨죠?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회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뭐 그게 이제 늘 뭐든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그 편도 아마 기대해 주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무방이었습니다.